한국교회 총연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규탄하고 세계평화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한교총은 시비를 발표한 성명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, 대학살이자 완전한 재앙이라며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학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교총은 이어 양국 간의 끊임없는 갈등, 고조로 발발한 이 전쟁으로 전세계 평화의 위협과 무고한 생명이 희생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, 또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